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태현아, 스톱모션으로 멈추지 마 그럼 너만 죽어 계속 계속 낮게 파고드는게 여기서는 안좋아 차에 들어가서 안해도 없네 낮게 파고드는거는 펜싱기법이야 우측으로 들어가야지 응 좀 나아졌다 야, 위안아 네 위치를 바꿔 법법으로 넌 너무 고정돼있어 지금 네 어 몸이 무거워 네 아 아 아 아 아 좋아좋아좋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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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 단판 마지막 이안아, 좀만 더 빨리 움직여 어 좋았어 끝 인사하고 고향으로 고향으로 도움보는 고향으로